우리 제이오 오면 몰래카메라 할까? 우리 제이오 오면 몰래카메라 할까? 우리 그냥 하나의 아이템을 근데... 2개가... 맞아 가자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자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왜 우리 둘밖에 없어? 아니 뒤에 공개는 있잖아 뭐야? 너 왜 공개였는데요? 환불 받았어? 네? 네 환불하러 왔는데 우리 제이오 오면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제이오 놔두고 가는 몰래카메라 나쁜사람들 저쪽에 되자 저쪽에 저쪽에 되면 되잖아 캠핑카 빨리 출발! 캠핑카 빨리 출발! 그렇게 해! 식소 뭘까요? 호감이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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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5 고맙습니다 뭐야? 치였어? 갔다고 그냥? 진심 갔다고? 진짜 갔다고? 갔다고? 돌았나? 개정신인가? 진짜 가니대로? 진짜 가니대로? 너무나 아프다 어디까지 가? 모르게 가요 오빠 어디가냐? 미안하네 호빈 진짜 당황할텐데 호빈야 미안해 호빈 안 믿겨진다 뭐야 깜빡한거야 그냥 간거야 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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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한 번 만들어줘, 제 옆 탈 때, 탈 때 제 이름 여기있다 야,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아, 저기 있네 어? 어? 나 태워줘 잠깐만, 끊어봐 형, 형이, 잠깐만 어떻게... 야, 이 나쁜 새끼들 진짜 버리고 왔다고? 진짜 버리고 왔어? 네, 이제 방금 탔습니다 다리 넘어온 거 아니에요? 호바, 이거 다 진영이 시켰다, 진영 김석진이 시킴, 조영이 시킴 와, 진짜... 와, 진짜 형 너무하네요 형, 진짜 그러지 말아요 아, 나 진짜 시체할게요 할까 싶었다, 진짜 진짜로, 진지하게 아, 근데 성공적이었어, 호바? 어? 성공적이었어? 다하겠잖아 네, 내려 오케이 야,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지민아 어?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 야, 나 진짜 히치할게 하려고 했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나 이... 나 이... 지금 땀, 지금 땀 뭔지 알지? 아...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